아 으 우선이 다시 살라고 안됩니다 으 네 한꺼번에 주셔야죠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나죠 그렇죠 레이 크롬 아 게 그래서 지가 내는 소리 시간에 쥐가 내는 소리 지 지 그 다음에 r 은 er ay 는 a 합쳐서 질 레이 지가 내는 소리 두개가 있죠 그 지 여기서는 뭐 그 그래서 뭐 뭐라고요 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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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에이 아이가 무슨 소리 되고 있다 에이 아이가 에이 소리 되고 있다 에이는 에 아이는 e 에서 에이 네요 내일은 휴 네, 금요일로 옵니다. 자, 그 다음 이 친구는 어떤 소리나 할까요? train 뭐라고요? train train go to our age train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나 할까요? 그렇지, pl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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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도원이 글씨는 보자. 이번에 좀 나아졌나. 지금 도원이 글씨가 I하고 L이 잘 충분히 안 돼. 오케이? 계속해서 얘는 tr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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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, 비 내리다. 이렇게 좋아. train 선생님이 이걸 잘 보셨구나. 오케이.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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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주 복습했어? 응, 잘 못했어. 오, 흐흐흐흐흐 hey hey 그 다음 이 친구는 d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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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이 친구는 스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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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죠 스네일 스네일 자, 도원이 오늘 17일 17이지? 그러면 오늘 니가 하는거 18이지? 18은 홀수야 짝수야? 홀수야 짝수야? 홀수야 짝수야? 아니, 짝수야. 수네 연습은 다 하고 수네 연습을 10개 골라서 하나 했어. 잊지 말고 하세요.